올해 1분기 배당을 결정한 기업수와 배당금 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1개사, 배당금 총액은 4조 7,0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CJ제일재당, 포스코홀딩스, SK텔레콤, SK하이닉스 등이 분기배당 정책을 지속합니다. 다만 분기배당 기업수는 여전히 소수로 상장사 2,567개사 가운데 1분기 배당 기업의 수는 0.8%에 불과했습니다.